이미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 다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교통의 법규들이 계속 계속 변화가 되면서 다시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문의들을 주시고 계신데요. 미가입자는 물론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들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흔히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면 운전자 보험도 가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보험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요. 운전자 보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재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자동차 보험은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다른 보험입니다.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표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입힌 대인 또는 대물 피해에 대한 이런 보상, 즉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또는 내 차의 손괴가 발생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보험인 반면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중대한 과실로 상대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형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들, 즉 예를 들면 형사합의금이라든가 또 법적인 벌금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보험 가입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인 보험이고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의무가 아닌 선택 가입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머스트 해부 꼭 해야 되는 필수라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인가요? 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운전자 보험 준비가 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에서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입니다. 먼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므로써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또 이외에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 특례법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해놓은 예외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망, 뺑소니, 그리고 시비대, 중과실, 그리고 중상해 이 네 가지 사유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외사항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라는 얘기죠. 형사적 책임이라는 얘기는 법적 구속을 비롯한 어떤 피해자하고의 형사적인 합의, 재판, 벌금 구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서 일정 부분의 형사적 손해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사망이나 뺑소니 이런 용어는 익숙한 용어겠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사항이 있죠. 신호위반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속도위반, 횡단보도에 사고를 낸다든가 또는 기타 주황선 침범, 앞지르기, 끼어들기,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민식이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철도 건널법 위반,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하거나 음주사고, 무면허 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12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현듯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 유형들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꼭 이것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을 봐야 되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건데요. 2019년 9월이죠.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의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인데요. 2023년,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보시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법이 왜 무섭냐 하면 일반적인 보통 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의 열거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법은 500만 원 이상이라는 어떤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운전증 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벌금담보가 이렇게 낮게 가입이 되신 분들이라면 보상을 받는 데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운전자 보장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민식이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두 가지 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어서 필수 특약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 법들이 두 가지 법들이 과연 운전자 보험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 점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운전자 보험의 기본 특약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간혹 운전자 보험 가입자분들의 가입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좀 많은 특약들을 가입하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적게는 만 원대부터 많게는 10만 원이 넘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은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그리고 두 번째로 벌금, 세 번째 변호사 선임비용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운전자 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 보험료로 만약에 운전자 보험의 보장만, 고년의 보장만 원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 세 가지 특약만 가입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좀 보시면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핵심 담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과거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이렇게 실선 보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통 1억 원까지도 가입 금액을 확대를 해놨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상대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특약에서 보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고는 거의 전치 6주 미만의 진단을 받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전치 6주 미만이 나오더라도 보상해주는 담보가 출시가 돼서 어떤 미비한 사고에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담보가 역시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따져보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요. 과거랑 그리고 현재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지 알고 싶거든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가입자들은 형사합의금에 대한 지급 방식이 가해자가 일단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2017년 3월 이후로는 그 반대로 피해자 합의서를 작성을 한 후에 그 합의서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먼저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 담보에 가입된 분들은 아예 현재 담보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보를 좀 갈아탄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변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필수 특약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외에 두 번째 벌금인데요. 벌금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민식이법 이후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벌금담보에 가입되신 분들이 보통 500만 원 또는 많게는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3천만 원까지로 좀 변경을 하시거나 증액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또 이제 변호사 선임비용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보통 이 약식기소는 제외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 이 사로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대부분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담보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이 실선 보상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보통 500만 원까지가 가입 한도였는데 최근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실선 보상이 되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필수담보는 아니겠지만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이 1급에서 14급까지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에 내가 가해자든 간에 피해자든 간에 부상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 그리고 이제 기타 입원비라든가 후유장에 관련된 담보들 이외에도 또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필수담보는 아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담보 외에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담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좀 보험에 가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필수 특약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고요. 그럼 이미 과거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재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다시 재가입하시려고 할 때 그 요령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필수 특약만을 가입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도 1만 원 이내로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가입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금액이 작다라면 이 부분만 따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재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상해보장이라든가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시게 되면 월 한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도 보험료는 변동이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담보 두 가지는 실손 부상이기 때문에 타사하고 한도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기타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같은 이런 배상 책임 담보도 부과를 하실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 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가입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민식이법에 의해서 스쿨존 사고 시에 벌금 비용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 벌금담보가 2천만 원 이하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작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운전자 보험 미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 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위해서 집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빼거나 또는 애써 모험 그동안 애써 모험 적금을 깨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 횟수가 많던 적던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필수 보험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 기회에 내 보험 가입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대로 운전자 보험 쪽에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오래된 보험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상담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